오늘은 여러분께 FM리스트 한국 여자들이 얼마나 문란한지 한번 여러분께 증거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외국 남성들이 한국 여행은 천국이라 말하는 이유를 보여드리도록 하죠. 여성시대라는 국내 최대 FM리스트 여성 인권 운동가들의 커뮤니티에는 83만 명의 20대 30대 한국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은 남성들이 볼 수 없는 익명 공간에서 익명이니 까놓고 말해보면 남아공 흑형이랑 관계해봤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한남보다 훨씬 크고 힘이 개좋고 피부 매끈하다. 한남이랑 하고 나면 현타 오는데 얘는 안 그랬다. 이제 한남이랑 절대 안 할 거고 한남이랑 못 할 거 같아. 라는 말을 화끈하게 하면서 흑형과의 관계를 자랑하는 여성 인권 운동가가 있습니다. 또한 놀랍게도 여성시대에는 덩치 크고 근육 탄탄한 흑형이랑 관계해보고 싶은 게시판이 따로 존재하고 한 번 해봤는데 진짜 개좋았다. 나도 한 번이라도 할 수 있을까 라면서 간절히 원하는 여성들을 너무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내용은 조작된 내용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성시대에서는 흑형이랑 관계해본 여시들. 중국 유학 갔을 때 세네갈 흑형이랑 잡았어. 할로윈때 술집에서 유학생들끼리 파티했는데 다같이 장난으로 흑형 무릎 위에 앉는 콜걸 같은 행동했거든. 내가 맨 밑이었는데 커지는 게 느껴직 존나 길고 두툼하더라. 그래서 슬쩍 둘이 나와서 호텔방 잡고 관계했는데 존나 크고 실했고 역대급이었음 한남이랑 비교불가 그날 4번 저세상 갔음. 이라는 정나라한 이야기를 대놓고 하는 우리 여성 인권 운동가의 이야기도 여성시대에서는 너무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댓글에는 부럽다 맛있다 더 써달라. 나이지리아 흑형이었는데 축구하는 놈이라 그런지 허벅지 존나 튼튼하고 개좋았음. 와 시발 존나 부럽다나 죽기 전 버킷리스트가 흑형과의 찐한 관계야. 라는 댓글들이 달리고 그 댓글 아래는 나도나도 나도나도 한국여자의 김치맛을 외국 남성에게 맛보여주고 싶어. 라는 댓글들이 주루루 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 글에는 수많은 인터내셔널 허벌들이 댓글을 다는데. 네덜란드 미국 아프리카 이렇게 3명이랑 해봤는데 네덜란드 미국 아프리카 순으로 좋았다. 라면서 뱀인 음식 후기 남기듯 후기 남기는 여성들. 익명이니까 까놓고 말하는데 나 흑형이랑 사귄다 관계 때문에 사귀는 것도 있는데 존나 차원이 다름. 이라고 말하면서 순결과 정조는 개나 줘버린 한국 여성인권운동가들이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한국 여성들을 만날 때 정말 주의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흑인 백인 양남 큰 놈들이랑 관계해보고 싶은 여시들 모여봐라는 글이 공공연하게 있는 게 여성인권운동가 커뮤니티이고. 그 글에는 독일 2명 영국 1명 러시아 1명 러시아가 제일 컸고 무서울 지경이고 영국은 물렁했음. 이라는 식으로 인터내셔널한 아랫도리를 가지고 있는 한국 여자가 정말 너무나도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미래 와이프가 될 수도 있는 한국 여자들이 이렇게나 정조관념 없이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 보여드리는 커뮤니티는 무려 비혼 비혼에 비출 산비관계를 추구하는 사비 커뮤니티의 대표주자 여성시대입니다. 남성을 미워하는 여성시대가 저렇게나 화끈하게 놀고 있는데 일반 여자들은 얼마나 더 심할까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가 과연 해외여행 가서 얌전히 놀았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대한민국 여성들은 언젠가부터 여성의 정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저렇게 화려한 과거를 보낸 한국 여자라면 다음에 만날 남성에게 자신의 과거를 설명하고 내 아랫도리에서 유엔총회가 열렸었다 나 이렇게 국제적인 여자이고 그래도 날 설거지 할 거냐라고 당당히 말해야 하는 시대가 되어야 하지 않나 싶네요. 그렇게 인터내셔널한 아랫도리가 자랑이면 우리 한국 여자들 제발 남자 만날 때 그 사실을 꼭 고지하고 만나시길 바라죠. 한심한 사비운동의 근황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이들 남자 좀 제발 잃어라.